안녕하세요 배구인 보는 것의 안지완 김채영입니다 저도 바쁘고 채영이도 바쁘고 그래서 2탄이 조금 늦게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전에 1탄 슬라이딩 다이브 1탄을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편의 다이브가 뭐 더 고급적인 기술이다 뭐 그 다음 기술이다 그 다음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깨에 힘이 있고 푸시업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채영이 아시죠? 배구 초자 초보 비기너 대명사 지금 보시면 장비 그릇듯 싸게 찾지만 신발 보시면 채영이가 이래 보여도 그 푸시업을 잘해요 그래서 푸시업을 한 번 하는 걸 볼 수 있나요? 다섯 개? 다섯 개요? 아 좋다 좋다 자 하나 둘 세 오 네 오 다섯 오 보셨죠? 푸시업 다섯 개 정도를 한다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지금 찍는 영상을 따라서 다이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는 무릎을 이렇게 나란히 한 상태에서 푸시업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이렇게 참프다 가슴 웨이브 이렇게 보시면 웨이브 파이프팩입니다 웨이브 자 가슴부터 나와봐 자 지금 주의할 점 나왔어요 힘을 주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툭 그렇지 1단계 가슴 닫고 웨이브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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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단계는 툭 이게 웨이브야 이게 무릎 안 닿죠? 무릎 그 상태에서 툭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봐 봐 오케이 여러분 됐어 됐어 그만해 자 3단계는요 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와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죠? 네 어려워요? 아니요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이미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돼요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다리 다리 하나 들고 차서 웨이브 웨이브 다리 하나 들고 우린 숙소 숙소 다음은 트위 오 여기 not bad 아 not bad 되고 있긴 한데 소프트 하지 않을 뿐이야 이거 왜 소프트 하지 않겠어? 발 못 올려서 많이 안 해봤으니까 아 많이 안 해보니까 밸런스가 안 좋지 나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지하는 밸런스가 있는 거야 이 유지하는 밸런스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들어서 3번에서 시작해서 2번, 4번으로 끝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3번, 2번, 4번으로 끝나면 된다 CHIEF 한 번에 되는 줄 알았지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3번 됐다 그 다음 뭐겠어요 이제 정운동해야죠 이걸 실전에서 쓸 수 있으려면 엎드린 자세 내려가면서 차는 거 내가 이런 자세를 먼저 만들고 그 자세에서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제 기준점이니까 어디 손 뻗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저기 손 뻗는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우와 이거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모션 하나 넣는 것밖에 없어요 모션 하나 넣고 똑같이 엎드려 똑같이 엎드려 웨이브는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뭐겠어요 이 모션에 공 맞추는 거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달려서 점프 뛰어가지고 웨이브 하는 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잘했어 최영이가 이제 다음 단계는요 많이 해보는 거거든요 많이 해보는 거는 이렇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배울 수는 없어요 이 스킬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하고 이제 완성시킬 수 있다 근데 경험이라는 거 내가 학습에서 감각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반복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낙법은 이렇게 30분 안에도 완성은 시킬 수 있다 다만 계속 운동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깨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 그만하고 최영이를 통해서 비기너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